오늘은 불확실한 홍콩의 미래라는 주제로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과 함께합니다. 홍콩 조약 체결로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중국은 주권을 회복하는 대신 일국 양재의 기본 골격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영토의 일부문이지만 과거처럼 사실상 독립국가가치 자유성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지난 20년의 운영 성적표는 한마디로 눈부십니다. 인구는 1997년 649만 명에서 2016년 734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도 동기간 62% 늘어났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국가경쟁력평가에서 금년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순항이 온 홍콩의 장례는 어떻게 될까요? 상당한 부침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 베이징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갈등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4년 11주간 도심을 점거한 우산혁명의 파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청년층은 베이징의 개입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정책 결정과 경제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고속철건설, 서민주택 공급 확대 등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에 대한 베이징의 장악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1200명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 대신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한 행정장관 선출도 조만간 실현될 전망이 없습니다. 허망한 생각이 든다는 비관주의가 지식인 사이에 팽배해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 누렸던 독립된 사법부, 언론의 자유, 양질의 행정 서비스는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홍콩이 처한 딜레마는 중국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경고음처럼 들립니다. 급속한 성장에 따른 양극화,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1997년 이후 100만 명 이상의 본토인이 홍콩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주택, 교육, 교통 등 각 부문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 되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가 심해 가용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유엔이 정한 적정 수준보다 3배가량 집값이 비쌉니다. 장도정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마카오를 홍콩의 새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홍콩인의 바람과 천양지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수출 시장인 홍콩의 장래는 우리에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장은 초당대학교 총장을 맡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